연중제 1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계 대전교구 순성성당 주임 조중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어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 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소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다는 말을 우리는 보석이나 고가의 귀중품에 주로 사용합니다 귀에서 언제나 그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시간만 있으면 손질하며 가능한 안전하고 적절한 곳에 보관해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귀한 것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 귀함의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단순히 그 귀함의 가치만을 잃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기억에서도 손질하고 보관하는 일에서도 소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귀했던 것이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주인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그분에게서 마음과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지녀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에게서 떨어지거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가치와 존엄함이 비교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자기 자신을 가차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신의 존재와 행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증폭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존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어리석음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그리고 어디에서든 그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바른 시선, 올바른 이해와 판단 곧 하느님의 시선과 이해와 판단을 갖게 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시선과 이해와 판단을 믿음으로 배우고 깨달아 얻게 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자신을 돌보며 가장 적절한 삶의 모습과 자리에 자신이 존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순성성당주임 조중원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모산성당주임 공재우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순서